미스트롯 3, 이찬원, 안성훈의 경멸 발언. 논란 불거져.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스트롯 3에서 이찬원이 안성훈을 향해 경멸 발언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11일 방송된 tvchosun 미스트롯 3 사회에서는 데스매치 스페셜 마스터로 이찬원이 출격했습니다. 이찬원은 당시 안성훈과의 맞대결에서 10대1로 승리하며 데스매치 히어로로 등극한 스타로 이번 미스트롯 3에서는 안성훈과 함께 마스터 대 마스터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스페셜 마스터로 첫 인사를 마친 뒤 안성훈씨 미안하다 라고 전격 사과했습니다. 이찬원의 사과에 안성훈은 괜찮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찬원은 이어서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안성훈씨가 훨씬 잘했는데 그때는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말을 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찬원의 발언은 안성훈을 경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성훈은 당시 이찬원과의 맞대결에서 패배했지만 이후 미스터트롯 2에서 진을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찬원의 발언에 대해 시청자들은 경멸하는 발언을 굳이 방송에서 할 필요가 있었냐 안성훈을 무시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경멸 발언은 많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찬원이 사과했지만 이미 논란은 커진 상황입니다. 이찬원이 향후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찬원의 경멸 발언은 미스트로 3위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